3. 야 오줌아 삼계탕 다 됐냐? 한쪽 삼계탕 다 됐어? 조금만 기다려 피져만. 아 땀 뺏다니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빨리 좀 해. 아 나도. 그렇게 빨리 먹고 싶으면 상이나 좀 차리든가. 괜찮아 우리 다 될 때까지 동의 공인할까? 그래. 아유 인간들아 양심 좀 있으라 내 집 어디서 미냐? 여보세요? 오빠 저 영란이에요. 어 왜? 오빠 저 오늘부터 휴가라서 식구들이랑 제주도 가거든요. 그래서? 그러니까 며칠 동안 오빠 집에 못 가도 궁금해 하시지 말라고요. 야 내가 그게 왜 궁금하냐? 아 됐어 잘 갔다 오기네 끊어. 아 나 싫다 그랬더니 그냥 놔둘 거야 괜히 달래줘갖고. 에이. 아 가뿌 수 있겠네. 아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. 아 뜨거워. 야 야 빨리 빨리 여기 가자 여기 가자 오주아. 아 아 아 아아. 아 이거. 아 괜찮아 비켜 비켜. 현중 괜찮아? 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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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들어가봐, 들어가봐. 야 아직도 많이 쓰리냐? 그러게 인마 불 앞에서 조심을 하지 왜 이렇게 방정을 떨고 그러냐. 아 몰라. 야 방송에 전화해서 한 일주일 푹 쉬어. 아 진짜 미치겠네 아이씨. 야 저 그나저나 니네 집에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하지마 괜히 걱정하셔. 누나 결혼식 때문에 좀 정신도 없는데 하지마. 야 알았어. 아 이러고 어떻게 일주를 겹치냐 아이씨. 삼촌 걱정마 우리가 있잖아. 그래 걱정하지마. 형 형. 뭐? 나 화장실 좀. 어 그래 그래. 어. 아. 아. 너. 어. 아. 됐어. 됐어. 안 돼지. 그래 그래. 윗니 윗니. 윗니? 여기? 응. 야 나 나갔을 때 목만거든 여기다 이렇게 빨대 꽂아놓을 테니까 마시고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핸드폰에 저기 1번에다가 입력시켜요. 그니까 누리기만 하면 돼. 의찬이도 그러고 오늘 학교 끝나면 일찍 와서 삼촌 신분은 좀 도와주고 알았지? 알았어. 삼촌 내가 비디오 빌려다 줄까? 삼촌 심심하잖아. 그래 너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비디오 보는 거 할 게 없잖아. 보고 싶은 거 의찬한테 얘기해서 많이 빌려다 놔. 알았어. 힘들게 해서 미안해 형. 아이고 걱정하지 마. 야 먹어. 빨리 낚이네. 형 형 형. 뭐야 나 화장실 좀. 아 빨리 형. 캠프 가면 멀리 가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알았지? 알았어 근데 아빠 나 없으면 아빠 힘들어서 어떡해? 괜찮아 인마 걱정하고 빨리 가. 네 다녀오겠습니다. 에 조심해. 형 갔다올게. 그래. 형. 형 나 볼일 담았어. 알았어 가 임마. 알았어. 또? 야 좀만 참아. 근무시간에 어떻게 계속 왔다갔다 하냐. 그래 알았어. 나 좀 이따 갈게. 고마워. 오중이에요? 네 고마워요. 이 자식 때문에 아주 신경 쓰여 죽겠어요. 집에 젖목이 혼자 놔두고 온 거 같은 거 있죠? 의차님도 없어서 시중 들어줄 사람도 없고. 어떡해요. 이따 저녁때 내가 왔으면 도와줄까요? 아 그럼 좋죠. 안 도와줘야 되니까 옆에만 있어. 네?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한 그 JIFT 논문 있지? 그 저 우리 병원 말이야. 그 저 사례 분석표로다가 첨부해야 되니까. 둘이 좀 도와줘. 예? 아 그걸 다요? 그 많은 걸 통해까지 어떻게 다녀요? 아 미안해 미안해. 아 둘이 쪼개서 하면 되지 뭐 인상 소홀해. 좀 봐줘 어? 미안해 어? 예. 어. 어우 이거 밤새에도 모자라겠네. 야 야 빨리 먹어. 아니 저 아 뜨거. 천천히 왜. 아니 나 병원에 또 가봐야 된단 말이야. 왜 또? 자료 정리할 게 많아서 그래. 어? 빨리 먹어 빨리. 형. 나 화장실 좀. 뭐? 아 진짜. 빨리 가자. 이리 왔네. 아 씨. 나 치마를 왜 입어. 야 인마 나 새벽에 들어올 텐데. 볼일에도 너 혼자 봐야 될 거 아니야. 어 harass cama. 매원 Sad spinner 呢? 너 와! 너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? meu vec國家. 지금? 어 형. 어 왜? 형 나 머리를 안 감아서 너무 간지려 죽겠는데. 나 머리 좀 감겨주면 안 돼? 야 미안한데 나 너무 바쁘거든? 이따가서 해줄게 이따 여보세요? 형! 아... 하늘아 죽겠네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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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형이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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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, 카나사. 휴가 탈 갔다 왔어? 네. 근데 하나도 안 탔네. 네. 그동안 별일 없었어요? 별일은 뭐, 맨날 똑같지. 아참, 권 작가님이. 네? 네. 왜요? 맞아, 권 작가 손에 화상 입어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. 네? 오중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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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란히님? 이 꼴이 뭐예요, 이게? 영란아. 이게 뭐예요, 이게? 왜 이렇게 됐어요? 영란아. 나 머리 좀 감겨줘. 네? 가려워 죽겠어.